오디오 9시 9일 대수동이 반송됩니다 난 매일매일 손잡고 간다 왜냐면 이렇게 모든 동작을 하니까 욕은 마음대로 다니고 욕도 흐리고 또 내 별로 손잡아 안 들어 학교 갈 땐 이렇게 붙잡고는 눈물의 손잡이 마음대로 머리가 배에łość 너무ause 안 들리는 건 platforms 맛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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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먹겠습니다 후추 혈액 치킨 라이븐 연주 한글자막 by 한효정